이렇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헬로우 비너! 반갑습니다. 아주 따라 헬로우 비너 살 뻔했어요. 역시 너무 우월한 거 아니에요. 유전자가. 그렇지 않아요? 이 앞에 제일 크게 에!에!에!의 소리죠! 각각 멤버들을 제가 이름을 이야기했는데도 biết 다 비명이 나오더라구요. 실제로 목소리를 들려드리면 아마 훨씬 좋아할 것 같아요. 멤버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비너스의 본드의 모든 기업들의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비너스의 카이스파 멤버입니다 많은 라이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로비너스의 리더와 멤버를 맡고 있는 유아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비너스의 리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로비너스의 라이브파이 이름이 헬로비너스인게 비너스가 여신이름 아닌가 너무 예쁜 별이름인데 이뻐서 그렇구나 원래 저희가 비너스라는 곡을 먼저 받았었는데요 저희 대표님께서 비너스를 엄청 많이 좋아하시고 비너스라고만 하긴 담당스러우니까 헬로를 붙여서 친근하게 다가가는 본드의 계좌 그래서 헬로비너스에게 좋습니다 비너스 다른 행성의 저 멋진 사람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 노래는 파도처럼 최근에 나온 싱글 아니에요? 여름에 겨냥하여 어떤 느낌으로 우리 들으면 됐는지 얘기해주세요 다음에 또 들을때는 참고할게요 파도처럼이 여름에 골라본 질문이잖아요 그에 비해서 가상상 서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들어도 되시겠습니다 네 시원한 파도를 맞는데 그렇게 들었는데 다음에 들을 노래 그 비너스 헬로우 비너스가 제일 미는 노래 아니에요? 네 저희 데뷔곡 맞아요 헬로우 비너스의 비너스 진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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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iento Row 투데이 예 abulary